올라바 뭐할까? 그래, 보자 미라 누구 하나인가? 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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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 응흠 이번에도 지면 이건 과학이네 유도하지 마, 샘 아니 미라 다른 사람 할 거예요 나 안그럼 카이드하고 그런 거 없다 와아 다 뚫리겠네 형타이가 저런 말 하면 안 뚫리더라 그래, 고마워 흠 근데 항상 그러는 게 형타이가 식당 추천하는 거 하잖아 슬퍼 난 맛있게 먹었는데 아, 그럼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구나 헐 맛있었어 그때 형타이 추천곡 있지 절대 가지 마자 장군장 코치는 형타이가 추천하는 거 아니야, 거기 말고 그때 아마 애슬리 갔을 거 아, 어디다가 하지? 여기 할까? 난 여기 아주 좋은데 왼쪽에 해요 아, 오른쪽에 해요 오른쪽에 하면은 여기 미라에 헤바나부터도 깰 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수유 야, 어디다 설치하지? 오우, 도망가 도망가? 아니, 1층인가? 그냥 어디다 하자 알코니 루현이 뒤쪽 해줄 사람 있나? 앞마루 왔네 중계에서 들어오고 침실? 어, 대체 근데 여기 오른쪽 붙일 거 같으면 뒤에 나 있는데? 덕 뒤에 나 있는데 까줘야 됐네 아, 초보라 몰랐어 그니까 이게 저기 오른쪽 붙일 거 같으면 반대편은 왼쪽 저런 뭐야 이게 왜? 그래 디비는 어쩔 수 없지 어, 뒤에 있어요 컨트라스님 뒤쪽에 에이스 금고에 있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그 폭도 폭도 깔짝거리네 똑같이 죽었네 응, 봤는데 봤는데 머리 땋았어 전문으로 해서 하나 돌아가요 에이 쪽 돌아오고 있어 에이 쪽 에이 쪽 기억자로 하나 제가 빠 드릴게 어, ㅅ.. 디비 한 번도 못 박아 헐 이거 과학이네 헐 이거 과학인데 야, 오연성에 오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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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반복되면 필요는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형탁이 말을 듣는 준범이 잘못이 아닐까? 준범이 잘못이 아닐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